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저도 드디어 우뚝이 굴진짬뽕을 먹어볼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막상 사봤는데 3가지 스프가 있대요 아마 분말군덕이 먹은 스프겠죠? 아 유성스프 한번 3번 나는 이거 굴진짬뽕이라길래 그 질짬뽕은 그 면발인줄 알았는데 면은 그냥 그 질라면에 있는 그 면발이구나 질라면 면발이 다시 이걸로 들어왔어 이걸로 들어왔구요 그리고 자 액체스프 역시 진짬뽕류는 액체스프가 있죠 이직하시고 그리고 간다귀스프 그리고 유성스프 그리고 유성스프가 있어요 약간 그 굴소스 같아서 한번 자 이제 냄비에 물을 받아놨으니까 한번 끓여보고 다 끓여봤는데요 자 일단은 비주얼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저는 뭐 일단 급한대로 아 그리고 그 시중에 그 굴국밥 못 파는데 보니까 뭐 달걀도 못 풀어놨더라구요 저는 한번 달걀을 풀어놨어요 음 마지막에 유성스프 넣고 이제 좀 케이처 바꾸러서 한번 국물맛? 이거 약간 그 예전에 제가 그 풀몬에서 통영 그 굴 짬뽕이 있었거든요 그거 그 그 통영굴 짬뽕이 살짝 칼칼한데 이건 조금 그 약간 그 칼칼하면 조금 덜 한데 어 근데 나 그 자꾸 그 입을 부르는 그 맛이다 그 자 그리고 굴 국밥도 제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면발이 이러면 이거는 사실 그냥 굴 질라면 아닌가요? 굴 질라면 아닌가요? 진짬뽕이면 두꺼운 면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? 면발은 쫄깃해요 요즘 오뚜이가 갑자기 열일을 하는데 좀 이거 면발도 좀 약간 열일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아마 면발을 두껍게 했으면 단가가 더 비싸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밥을 말아 먹기 위해서 일단 면을 좀 더 먹고요 밥을 한번 데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샘플을 위해서 사실 먹다 남았던 밥부터 한번 데다 넣고 좀 밥이 너무 깡깡하긴 한데 데펴 거 그랬다 너무 찬밥 근데 뭐 금방 리뷰할 거니까 제가 시간상 면이 조금 남아있는데 한번 이게 진짜 딱 해장국이죠 진짜 딱 해장국이고 식단에서 굴국밥 나올 때 어떤 집은 그냥 굴국 굴국을 끓이고 밥을 따로 쓰는 데가 어떤 데는요 그 국밥을 낼 때 아예 밥을 아예 국그릇에 담아가지고 여기에 국물을 끼얹어서 주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뭐 음식점 질향인 거고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풍면 굴국밥인데요 설마 이게 굴 건더기인가요? 이게 굴 건더기 같아 나름 굴 모양이긴 하네요 그냥 요 정도 건더기로는 굴이 아닌 거 같다 식품 건더기는요 그냥 이 굴 진짜 끓이고 끓이실 때 그냥 손질한 약간 깨끗하게 씻은 굴을 잘 손질하셔야 돼요 바닷물 때문에 그 굴을 끓일 때 그냥 넣고 끓이세요 넣고 끓여서 진짜 그 굴국을 만들어서 끓이세요 그리고 좀 약간 굴 소스 더 넣고 싶으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이게 액체스 표가 굴 소스 베이스거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거는 굳이 면발을 진라면 면발을 했는데 왜 그걸 진짜뽕으로 했을까 약간 그 네임이 진짜뽕이 하도 잘 나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면발도 그냥 한번 진짜뽕 면발로 해보지 그랬었나 예전에 오뚜기가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스면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스면 할 때도 진짜뽕 면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좀 면발을 쓴 것이 아닐까 싶어요 좀 그게 면발 색깔하고 굴의 크기 그 두 가지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가격대를 맞추다 보니까 그 올미어 겨자먹기로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좀 비싸더라도 진짜 막 굴 건더기가 엄청나게 커 그리고 막 면발도 두꺼 그러면 그 돈 주고서라도 뭐 진짜뽕 그 가격 주고서라도 먹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봉지포장은 그 부대찌개 라면하고 비슷하네요 약간 뭔가 이상한 조합이야 그 네이밍은 진짜뽕인데 그 면발... 면발하고 이게 봉지포장은 부대찌개라면 조금 약간 그런 조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만 먹기엔 좀 아쉬우니까 진짜 이거 밥 한공기 더 좋겠는데 이거를 제가 맞아먹고 오늘... 네...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거 맞아먹도록 할게요 여러분... 다음 리뷰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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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